저는 뭐 이런 세계에 나온 지가 1년도 안되고 아직 학교 말인데 이런 게 최대한 주목이 아니라 또 감사하는 것까지 봐주셔서 안 한다고 해야 몇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옆에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뭐 딴 거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지승산 감사님 뭘 감사하시냐 하면 각오를 잘 부르냐 못 부르냐 그것만 감사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안됩니다. 지승산 감사님 그냥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언제 잘 하시니까요. 천안에 도왔습니다. 저는 건배터를 오징어로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징그럽게 올리자 오징어 섹시장 감사님 고맙습니다. 해당 후보가선 이제 루터 씨드겠습니다. 네 전화 평가가 없다라 과정을 마무리하셨고요. 1기, 3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예가 백인에 7명이 변하고 있다 노릇색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3기가 끝나고 4기가 또 입만 중인데 앞으로 계속 이수만 한 두세 명씩 서울예가로 입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으로 서울예가의 새로운 문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저희가 바로 가기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재긴 국회사인데요. 여러분 배워주세요. 나그네. 나그네. 합창을 해주세요. 나. 나는. 아니, 나하면 나하고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나. 나는 우리 정말 아름다운 센 이형수 회장님과 우리 아니, 잠깐만. 아니, 아까만났어. 다시. 하나, 둘, 셋. 나. 나는 정말 아름다운 센 이형수 회장님과 우리 예술가공자패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번에 공원을 축하합니다. 그대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가공자패를 사랑하십니까? 예. 네. 잘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 한국의 첫 lipstick 한국 한국의 추석 허브올오타 허브올오타 잘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